베이스 젤을 바른 후 원하는 컬러를 얇게 원콧 발라주세요. 이때 투명한 느낌을 내고 싶다면 컬러는 최대한 얇게 발라주세요. 눈와이프 탑젤을 원콧 발라줍니다. 원하는 컬러의 빈 파우더를 문질러줍니다. 파우더를 문질러줄 때 미경화가 남지 않는 노나이프 타입의 탑젤을 사용해 주셔야 한답니다. 더스트 브러쉬로 파우더의 잔여물을 깨끗하게 털어내 주세요. 노나이프 탑젤로 코팅하듯 원콧 발라줍니다. 파우더에 쨍한 느낌을 주기 위해 한 번 더 빈 파우더를 문질러줍니다. 더스트 브러쉬로 파우더의 잔여물을 깨끗하게 털어내 주세요. 클리어 젤을 손톱 중앙에 봉긋하게 올려주고 손톱 사이드도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클리어 젤이 손톱 사이드로 흐르지 않도록 양을 조절해가며 발라줍니다. 누나이프 탑젤을 원콧 발라줍니다. 빈 파우더를 한 번 더 문질러줍니다. 더스트 브러쉬로 파우더의 잔여물을 깨끗하게 털어내 주세요. 다시 한 번 클리어 젤을 손톱 중앙에 봉긋하게 올려준 후 사이드도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클리어 젤을 올려줄 때 손톱의 사이드로 흐르지 않게 주의! 탑젤을 발라주고 마무리해 줍니다. 이렇게 파우더만으로 얼음 네일 완성! 파우더만으로 얼음 네일 완성! 클리어 젤을 복귀해 줍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